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기사부터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가 오늘 1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일단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법률가 분들께서 출연한 방송이나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다들 형량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적 구석이 되느냐를 두고 하지 아무도 유무죄를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래 뭐 구석이냐 그 정도까지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 유죄 나오겠네 구석은 안 되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금 기종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저도 사실 오늘 저도 방송 출연하진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아까 YTN을 보면서 계속 속보가 뜨니까 들어가신 기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쳐서 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속보할 때 첫 번째 꼭지가 뭐였냐면 김진성 위중혐의 인정된 저도 그거 딱 보고 끝났다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가 유일하게 걱정을 했던 거 이번 1심 판결에서 유일하게 걱정했던 부분은 김진성 위중죄가 무죄가 돼버리면 끝이거든 그렇죠 그럼 논리는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김진성 씨가 일단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 위중을 했다는 부분은 아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구나 이제 형량만 지켜봐야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묘하게 이게 내용이 이상하게 가더니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부터 하나 설명을 드리면 보통 본범이 유죄가 나오면 교사범도 유죄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법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증을 했고 누군가가 나한테 위증을 하라고 시켰으면 시켰으면 내가 유죄가 나오면 시킨 사람도 당연히 유죄이잖아 당연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죄가 나온 거지 해서 저도 이제 쭉 여기 보시면 이게 재판부 설명 자료예요 이게 꽤 여러 장입니다 네 엄청 많이 들어요 꽤 여러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찬찬히 보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드라이하게 이 판결 무죄 판결에 나온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판결의 문제점이나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거예요 오늘 판결을 제가 길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판부 판결 내용을 쭉 보니까 위증인 인정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어요 거짓말 했어 법원에서 그리고 이재명이 위증에 대한 교사를 했다는 부분도 인정 그렇죠 인정이었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도 인정이고 위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짓말 했다는 것도 인정인데 근데 왜 무죄지?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사실 이런 내용의 판결문은 처음 봤는데 비법률가 분들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닌 게 맞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재판부 설명자를 한 열 번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했었죠 말해주면 되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이 판사 얘기야 판사 얘기 재판부 판결 내용인데 그런 전화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그 이후에 그러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잖아 네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더러 추가 플러스 알파를 했는지가 통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하지? 네 통화 내용이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통화 내용만 보면 김진성이 법정에 가서 거짓말할지 안 할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진성이 실제로 가서 거짓말할지 안 할지 이 통화 내용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한 고의가 없다 정범의 고의가 김진성이 거짓말할지 여부에 대한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다 또 하나는 이 정도면 위증을 교사한 건 맞는데 정상적인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포함되는 정도에 해당한다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그거는 솔직히 이해가 조금 됐거든요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그리고 변론 요지서 보내준 것도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판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김진성 씨가 거짓말을 할지 위증을 할지 안 할지를 몰랐다는 거잖아 일단은 전화를 왜 하냐 그리고 전화도 단순하게 일반인 신문으로 전화한 게 아니라 경기지사 도지사 신문이었잖아요 김진성 씨는 어쨌든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랑 당시 경기 막 임기를 시작한 경기 도지사의 위압은 일반인이랑 다른 거잖아요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 기억나는 대로 해주면 되지 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기억나는 대로가 포인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면 이렇다고 말해주면 되지 뭐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위증교사의 패턴인데 이게 구체적이질 않다는 거야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가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야 못 봤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고 잘 안 하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대충 알아듣지 않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원하는 내가 이제 내가 뭔가 살인 행위를 저지렀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전달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죠 충분하죠 보통 그런 게 다 유죄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라는 직함이란 뭐지 조직폭력배라는 위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그렇게 다 조작되는 거고 기억을 맞춰주는 거고 이재명 또 경기도지사니까 맞춰줬다고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이게 봐봐 김진성씨가 그럼 여기서 하나 들은 의문 왜 위증을 해? 그렇죠 그게 더 웃기더라니까요 저는 김진성씨가 위증을 안 했다 그러면 오늘 판결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저도 첫 제목 딱 보고 끝났다 생각했었으니까 내가 1단계 통과 1단계 통과되고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김진성씨는 아무 이유 없이 거짓말한 거네?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거짓말하게 된 거죠 이게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돼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결국 판결은 이재명이 전화해서 위증교산했고 김진성이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거짓말한 김진성은 유죄 전화한 이재명은 그 정도면 방어권 행사 일부지 무죄 그럼 앞으로 변론 요지서 같은 거 보내줘도 되나 봐 너가 기억이 안 나 변론 요지서라는 게 뭐냐면요 그렇죠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걸 변론 요지서는 내가 변호사로 무죄를 주장하는 거면 이 사람이 무죄인 이유를 재판부를 설득할 내용을 쭉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 다 들어있겠지 이재명이 위증교사가 아닌 이유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상황은 어땠고 김병량과 이재명이 대척점에 있었고 그때 김병량과 KBS가 짬짬이를 해서 KBS PD는 고소 취소해주고 이재명만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들에 논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들을 막 쫙 써놓잖아 그걸 너한테 보내 기억 안 난다 너한테 보내 그럼 쭉 읽으면 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포함한 게 변론 요지서예요 변론 요소 보내도 된다는 건가 봐 이건 굉장히 판례가 너무 안 좋게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나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변호사인 내가 재판부 설명자를 보고 납득이 안 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이걸 보고 아 제가 저희가 위증교사가 100% 유죄라고 했지만 오늘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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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하고 지금 내용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맞습니다 이게 원래 변호사가 해낼 일인데 내가 오늘 그랬잖아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건 내가 본 게 오늘 여기 출력되어 있는 거고 내가 오늘 보고 있는데 나도 여러 개를 표시하면서 여기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위증에 해당하고 피고인 김진성은 피고인 이재명의 위 각 통화 그러니까 전화를 두 번인가 했잖아 네 두 번 했죠 통화에서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 전화해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위증 교사 행위에는 해당한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뭐야 유죄잖아 유죄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 행위는 위 각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늘 거짓말 법정에서 거짓말한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 전화가 직접 증거 아니야? 제일 정확한 증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화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소리야 지금 이 판결의 얘기는 그럼 앞으로는 전화로 하는 거는 괜찮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전화 말고 직접 찾아가 야 좀 이렇게 말해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지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재판부 설명자료를 읽어 토시도 안 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김진성 사이의 위 각 통화 당시 그러니까 교사 행위 당시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그러니까 실제로 증언할지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거짓말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그럼 그 전화할 때 김진성이 진성 씨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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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세요 김진성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하겠습니다 이게 통화에서 정해져야 돼?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이재명이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자기가 전화했는데 예견이 안 되나? 그렇죠 전화를 했는 이유가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저만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지금 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이해 안 되시는 거 맞죠? 나도 안 된다니까 이해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재판부 설명자료에 정확하게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교사 행위를 할 당시 전화할 당시 김진성이 거짓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김진성이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안 해서 지금 그게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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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걸 보고 저도 웬만하면 재판부 비판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존중하고 판결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판결문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초로 해보면 김진성 위증했고 이재명 위증교사를 했고 근데 판결문을 보면 김진성이 왜 위증했는지 난 모르겠네 그렇죠 그렇게 이거 이거 야 위증을 할 거면 뭐 뭐 뭐 위증해줘 네 알겠습니다 뭐 뭐 뭐 위증하겠습니다가 다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없어 그거죠 야 그러면 앞으로 좀 잘나가는 조폭들 같은 경우 전화해서 어 그거 기억나는 대로 좀 해줘라이 아니면 그렇게 대충 말해주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렇죠 그러면 위증이 아니네 위증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전 이거 일단 먼저 김진성 씨가 왜 위증교사 하게 됐는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진성 씨가 대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당시 후보인데 그래도 미래의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위로 문자도 보내고 문자도 주고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위증교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인데 김진성 같은 사람한테 부탁할 리가 없다 그 말에 김진성 씨가 진짜 화가 나서 증언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도 하위 직원이니까 몰랐던 거 할 만큼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거 봐봐요 이렇게 법을 빠져나가게 주면 이해해봅시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고 나서 법조에 가서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그치? 그럼 이재명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건? 그게 당연한 거에요 상식이죠 상식 근데 이재명 대표 전화할 때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기억이 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때문이 아니다 이게 판결의 요지예요 그렇죠 판결의 요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그 판결 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내가 이거는 진짜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할 당시 유창원 판사마저도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소명과 유죄 판단에 대한 확신은 조금 차이는 나요 소명됐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니지만 근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마저 이거는 사실상 인정된다는 소리거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접촉은 했고 뭐 어쨌건 얘기를 한참 했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위증을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약간 이런 취지인데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을 받다가 아우 저 저 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좀 해주세요 저 보석 좀 해주세요 보석 나왔단 말이야 근데 너가 이제 증인이야 근데 내가 전화를 했어 야 윤영아 그 뭐 요즘 잘 살아? 윤희정도 통화했단 말이야? 그 정도 통화해 이게 보석 취소 사유예요 증인이랑은 접촉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이 접촉한 거를 보석 취소 사유로 삼는데 그렇게 길게 두 번이나 통화했던 사람이 위증교사가 무죄다 그럼 위증할 생각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는 왜 전화를 두 번이나 해?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납득이 가세요?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변호사로 약간 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판결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많이 믿으시는 것처럼 저는 판결에 대해서 보수에 유리한 판결이건 불리한 판결이건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항상 그래 왔고 그렇죠 그리고 법원의 이 판단 자체가 이걸 가지고 판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법 사회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판결을 비판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변호사인 제가 그래도 저 나름 방송에서 정치적 판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제가 판결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이후에 음주운전하고 나서 술 마셔가지고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 한 명의 위중교사 재판 때문에 위중교사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까 내가 초상집이라고 했잖아요 보수 지지자분들 다 초상집 그런데 우리가 초상집일 이유는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판결 자체가 이상하고 정말 이재명 대표 무죄 나와서 열불 터지신 분들 많겠지만 이걸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물리스가 사라진 게 전혀 아니에요 일단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나왔잖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나왔잖아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저희가 기분이 나쁜 날이 맞아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당연히 나쁜 거고 한데 이재명 대표 5개 재판 중에서 1심 2개 나왔고 1승 1패예요 이재명 대표 거기다가 공직선거법으로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제일 크고 사실 오늘 이번 재판 판결로 제일 초상집은 저희가 아니라 비명계들이에요 그거 맞아 그리고 민주당에서 원래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초상집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1심 판결을 하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하고 나서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만 좀 빠지면 좀 움직일 생각이 있었다고 소위 쿠데타를 할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피선거권도 박탈돼 지지율도 빠져 명분이 다 갖춰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판결이 남으로써 마치 저희가 느끼는 감정 이제 뭐 다 이재명은 사법이 있을까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느끼면요 민주당 쪽 개딸들이나 저쪽 있는 사람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재명은 살아났다 부활했다 부활 예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용이 나온 거는 이미 까먹었어 까먹었게 된 거죠 아우로우 안중이 된 거예요 오늘 이걸로 이재명의 모든 사법 리스크가 다 덜어진 것처럼 이상한 착각들을 하고 오랜만에 등장하던데 정청래 같은 경우는 눈물이 났다는 등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눈물 안 나시는 것 같던데 이거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 중에 일부고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오늘 1심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예요 그렇죠 법원 설명자료 재판부 법원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이 설명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면 그리고 오늘 주진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다는 게 사실 소위 조선제일검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직이 있고 직이 있으니까 그냥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 거죠 존중한다고 한 거고 저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항소심도 금방 납니다 금방 나요 한 6개월 정도면 항소심이 나니까 결국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릴게요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를 때 그러면 1심 2심 달랐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심 유죄 항소심 무죄가 최악이야 그게 그거는 그냥 그대로 무죄로 거의 무죄가 나와요 그런데 1심 무죄 항소심 유죄면 거의 유죄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당장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열받아지 마시고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진짜 기분 나쁜 건 맞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위증교사 오늘 법원에 판단을 했던 이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거든요 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다가 그때 위증교사도 병합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기억하시고 그랬지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100% 분리할 거다 네 분리할 거라고 그때 하셨었죠 왜 분리를 하냐면 쟁점도 다르고 내용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하나라도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면 분리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해서 그때 분리를 했던 그 재판부예요 그래서 대법원 일단 1심 재판부에 지금 대장동 사건을 하니까 이게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판결하고 그 판결은 다릅니다 달라요 일단 그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했으니까 대장동도 이상하게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확실해져 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1패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별쇼를 다할 거예요 이제는 그 리스크만 없애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야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죠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별짓을 다하게 되면 국민들 눈에는 그게 누가 봐도 눈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자기네들 면소를 위해서 하는 재판인 것 입법 발의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민주당은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판결이 당장은 기분 나쁘지만 어쩌면 민주당 입장에서 잘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물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0.73%밖에 안 졌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으로 약으로 치면 150km 강석구 던지는 투수였어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쉽게 부상당해서 부상 엔트리로 빠졌어요 부상 엔트리로 빠졌는데 완전히 그래 이제 은퇴시키자 아웃되고 이제 뭐 노세도 했고 은퇴시키려고 했는데 재활피칭 아주 145km를 던진 거예요 애매해 엔트리를 빼지도 못하고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엔트리 하나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저희가 너무 희망 없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정지인으로 자세히 확인해볼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처음으로서 분명히 인정되었고 시청자들 중입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시청자들 중입니다 clearerkey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